1, 2, 3, 2, 3 안 낀다! 약간 유미가 호시 눈이네, 호시 눈 맞네 안아보시게 내력 어필이에요 비보게다 귀여워 너무 귀엽다 유미야 우리 이보게 님이 약간 소극적이세요 자, 그럼 우리 이보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뭐 하면 좋을까요? 저는 이보게 씨와 대화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빛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꼭 찾아낼게 내가 널 알아볼게 내가 힘든 고도해진 모습이 없던 5,000원, 5,000원 써 오, 나랑 눈이 비슷한데? 오, 나랑 눈이 비슷한데? 오, 나랑 눈이 비슷한데? 내가 꼭 찾아낼게 아, 싫어했어 싫어했어, 싫어했어 과절당했어요 파트 주자마자 이렇게 피했어 자, 그럼 또 다른 멤버 매력 어필 자, 일단 쿱스 형의 매력 어필 제일 아이컨택 과연? 우리 마주하는 이 순간 마주하는 이 순간 오, 마주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강아지 무시 개무시죠? 이게 바로 강아지 무시 개무시죠? 개무시 아니, 나 개무시야? 강아지 무시 당하셨어요 개무시라니 이보게 무시 이보게 무시 이보게 무시 개무시라니 사전에 저는 이보게랑 산척돼서 아, 진짜요? 잘하실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한 번 자,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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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지금 마지막 같지가 않아요 아, 이거 아니고 유리 아니에요 그냥 친한 누나였을 때 와아아아아아아아 달려오세요 우와아아 가수 와아아 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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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